나라가 좀 지킬 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지킬 만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악에 대한 거라든지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의식을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옳은 일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또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결속재단한 분은 믿음이 있어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더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또 결국은 국가라는 그런 결사체하고 국민 개개인의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건데 그 계약은 헌법을 통해서 또 법률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냥 묵시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건데 국가가 여러분들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하고 부정의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밀어붙이고 국민들의 여러분들 간단한 요구라든지 기본권 같은 걸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총을 들여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현충일을 갖고 있고 또 국가와 관련된 그런 의식을 좀 장엄하게 이렇게 치르게 되고 그 다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서 이런 존경의 그런 표시를 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다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의식이나 절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충일날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1956년도 6월 6일날 제1회 현충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2024년도 6월 1일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은 거죠. 영어 표현으로 미모리얼 데이 오브 코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제 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국가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한 10여 년 전이네요. 10여 년 전에 하와이를 방문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시간을 좀 내가지고 아마 와싱턴 DC 인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 외에 미국 수도를 벗어나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아마 국립묘지가 하와이에 있는 국립묘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산 분화구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호놀루루에 시내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역부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National Memorial Cemetery of the Pacific 호놀루루 하와이인데 참 잘 꾸며놨대요. 참 잘 꾸며놓고 그다음에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에 이제 실외박물관에는 병면이나 이런 부분에 한국전을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아마 하와이 출신 미군병사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한국전에 전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참 잘 꾸며놨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묘역에 들어서는 순간 대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좀 숙연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뒀고 그다음에 한국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기념 조형물이라든지 벽화 같은 걸 마련해놨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기서 뭘 했는가 하니까 장군 묘역하고 사병묘역이 차이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장군도 한평남짓 사병도 한평남짓 그리고 아마 사망자 순서대로 그렇게 묘역을 조성을 해놨는데 장군 묘역이 전혀 크기나 이런 것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란 사회는 미국이란 사회도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런 계급순위 아니고 모두 다 동등하게 취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성이든 아니면 영강급 그런 장교든 사병이든 똑같이 4.49제곱미터 이렇게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병과 장군의 묘지 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군인의 묘지 크기는 동일하고 약 4.49제곱미터 1.3평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계급에 따라 묘지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묘지는 미국 기준에 비해서 75배에 달하고 장군 묘지는 8평이고 사병묘지는 1평 남짓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장 호놀룰루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국립묘지를 방문했을 때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장군이든 사명이든 똑같이 사망일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등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묘역이 조성된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그런 부분으로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묘역은 오늘 한번 더 살펴보니까 이게 2003년도 11월 22일 날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40주기를 맞아서 딸 캐롤라인이 헌하고 있다. 이런 사진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되죠. 미국 대통령 묘역도 여러분들 딱 규정이 보시게 되면 1.36배 그러니까 사병묘역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장성이나 사병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묘지 면적입니다. 그게 미국은 대통령 묘지나 사병묘지나 장군 묘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묘지 크기와 매우 큽니다.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5명의 묘역 총면적이 338제곱미트로 미국 대통령 규정의 약 75배에 달합니다. 특히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지 면적은 80평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끝났지만 의식에는 보면 관을 숭상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이처럼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일반 국민 간 묘지 크기의 큰 차이가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작은 묘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에서는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대전현충원이나 서울현충원이 다 차게 되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아마 묘역 크기가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장군하고 이러면 사병이 달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군이나 사병이 달라야 될 이유가 없고 대통령 묘역을 그렇게 큰 본분을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관례가 그렇고 전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옳은 부분들을 맞추어 가지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현충일 날 떠오르는 것이 한 10여 년 전에 방문했던 호놀루루의 여러분들 미국의 국립묘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병과 장군의 묘역이 똑같은 그런 크기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현충일 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내던진 것은 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 또 정의로운 나라, 또 선한 나라, 또 그리고 옳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젊음이나 생명을 바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국가하고 지금 국가가 너무나 다르게 제가 나이를 먹은 탓도 있겠지만 근래 한 4, 5년 정도 특별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마 더욱더 사무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